경북 북부지역은 오늘 낮에도 기온이 영상 2도 아래에 머물고 바람까지 불어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산간에는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9도, 낮기온은 1도에서 5도 분포로 평년보다 크게 낮아 많이 춥겠습니다. 안동기상대는 토요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져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